돈복 터지는 그 생활 풍수 시각에서 그 집안의 그 옷장이 중요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집안의 그 기운을 긍정적으로 또 변화시키는 그 공간으로써 그 옷장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옷장을 그 돈복의 부하장이라고도 압니다. 돈복의 그 알을 낳는 곳이 바로 집안의 그 옷장이라는 것입니다. 재물운과 또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옷의 그 창고 역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 이상의 그 의미가 또 이곳에는 실려있다는 것이죠. 사주체의 그 주인이면서 또 동시에 그 풍수시도자인 그 우리가 직접 또 몸에 걸치게 됨으로써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의복에는 고유의 그 사람의 그 에너지가 또 몰려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그 에너지의 그 집합 공간이기도 한 그 옷장은 개인의 그 재물운 또 개인의 그 돈복 성장을 크게 그 암시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옷장이 그 잘 정리된 그런 환경에서 돈복은 크게 그 유입이 됩니다. 여러분들 그 집에 그 금박지가 있다면 혹은 그 우연히 그 금박 종이가 생길 일이 있다면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금박지의 그 은빛 동전의 암시를 싸주면 너무 좋은데요. 은빛 동전은 그 100원짜리 또 50원짜리 또 500원짜리 이런 그 동전들이 은빛 동전의 그 암시를 지니게 됩니다. 이런 그 동전 가운데 그 하나를 골라서요. 그 금박지로 그 잘 싸주십니다. 이렇게 금박지로 싼 그 은빛 동전을 여러분들께서 그 옷장 제일 그 가운데 그 중앙자리에 그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1년 동안 그 옷장에 두신 후에요. 1년 후에 그 종이는 꺼내서 버려주시면 되고요. 동전은 그 가방이나 지갑에 소지하시면 또 너무 좋죠. 이렇게 은빛 동전을 그 금박으로 싸는 이런 모습에서는 귀하게 그 돈복을 보호하는 그런 암시도 같습니다. 금박지는 그 긍정적인 그 에너지를 반사 또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. 집안 전체의 그 돈복의 생기를 크게 그 퍼뜨리게 됩니다. 금박의 그 암시에는 행운의 암시도 들어있습니다. 돈복이 그 행운을 크게 몰고 옵니다. 또 금박으로 싸운 그 동전의 그 옷장 배치는 금박에 싸여진 그 동전의 암시 때문에 또 미래의 그 재정적인 그 안정감까지 크게 그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.